주식 시세표에서 발표하는 뉴스가 정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금리 봅니다. 금리.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이 주식을 사며 또 그 주식은 어떤 판단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파느냐. 그때 뭘 하나 우리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좀 덜 그러셔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훨씬 더 집중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행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간지를 전부 다 보고 또 직업상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40대가 되셨다, 50대가 되셨다 그런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한 해, 어떤 두 해 정도를 정해놓으시고 과잉하셔야 돼요. 그냥 평탄하게 하루에 몇 분씩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시기에 좀 과잉의 기간을 거치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지평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골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골프는 첫 1년에 싱글을 쳐야지 싱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집중해서 좀 과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나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1시간씩 컨텐츠도 좋은 걸 보시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있겠다, 해외 뉴스도 보시는 걸 권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투자든 혹은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트렌드든 이런 거를 동료 약사나 선후배들보다도 훨씬 더 내가 그런 깊이 있는 지식체계를 갖고 싶으시면 만약에 오래 그런 결심을 하셨으면 한 1년, 2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2배, 3배 이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핵심 지표나 시그널이 뭐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세상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금리 봅니다, 금리. 금리가 대부분 결정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금리가 얼마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채 10연물 금리가 0.5%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금리가 지나 놓고 보면 대부분의 자산의 가격을 결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2020년도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뭐였죠? 한국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유의 주식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 미국에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요, 여러분?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게 제일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상승세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 그런데 성장주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웬만하지만 앞으로 성장의 가치가 엄청나서 이 추세대로 이 기업이나 이 인더스트리가 성장하면 엄청날 텐데 이런 유의 주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성장주라고 하죠. 예를 들면 테슬라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적자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테슬라 확자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연간 출하량을 보니까 계속 더블업 3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도 성장하는데 테슬라가 1등인데다가 저렇게 성장을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라는 생각으로 그 미래의 가치를 쭉 당겨서 지금 주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뭘 하나 우리가 해야 되냐면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요. 뭘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 무의험 자산 수익률로 그 성장의 밸류를 디스카운트한 게 테슬라의 주가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0.5%였다고요. 그러니까 nothing이에요, 거의. 디스카운트를 안 하는 주가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테슬라는 잘 팔리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왜 2022년도에 그렇게 추락했을까요? 그때는 그 무의험 자산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무의험 자산 수익률이 4, 5%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한 해만 되는 거냐, 10년치 예상 캐시플로를 쭉 당겨서 지금 테슬라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무의험 자산 수익률이 4, 5%다? 그럼 매년 그렇게 디스카운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는 성장도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주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요. 정부에서 정책을 잘하고 정책을 못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금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그 무렵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 중에서도 성장성이 좋은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비교적 배분을 많이 하시고 금리가 지금처럼 4, 5% 올라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재무제표가 튼실하고 안전한 기업들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환율도 있고 무역수지도 있고 수출지표도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경기 동행 선행지수도 막 복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시는 은행의 대출금리, 은행의 예금금리에 민감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린이이십니다. 밸류에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됩니까? 즉 좋은 업종에 있는 성장성이 있는 업종에 있다는 건 판단하기 쉬운데 그 주식이 과연 좋은 주식이려면 밸류에이션까지 적당하거나 밸류에이션이 낮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칫해서 잘못하면 항상 좋은 회사가 나쁜 주식일 때 사서 한참 고생하든가 아니면 결국 복구가 안 되는 일을 자주 벌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이 주식을 사며 또 그 주식은 어떤 판단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파느냐? 밸류에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할까? 공부라는 관점에서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회계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프로TV에 나오는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시잖아요. PR이 얼마고요. EPS가 얼마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갖는 의미를 참 의미를 알고 계시면서 들으시는 분들하고 그냥 대충 그런 뜻이겠지 혹은 저건 잘 모르면서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업의 정보, 기업의 경영자의 품성, 기업이 내는 그때그때의 호악제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주가를 좌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결국 그 회사의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주식의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 학문적으로 배운 분들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을 쓴 분들 중에 노벨 경제학자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의 시작은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좌우하는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고 그 매출액의 매출을 만드는데 비용을 예를 들면 판간비를 얼마 썼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래서 나온 영업이익률이 얼마인데 그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뭐뭐뭐가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그게 5년치를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난다. 떨어지고 있다. 어떤 해는 특별한 이익과 특별한 손실이 있어서 재무제표에 이렇게 반영돼 있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사시니까 약이 어느 효능을 갖고 있고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하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다룰 때에 과학의 입장에서 이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좀 싼 이유는 이 회사가 창출하는 매출과 이익 대비했을 때 이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저평가의 구간에 있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정해내는 것을 우리가 주식의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건 조금 정성적인 건데 재무제표만 보고 그럼 투자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이거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투자에 실행하고 좋은 수익률을 거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 그 생각 했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의 대화나 소주를 드실 때 항상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10년 정도 더 지난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고생도 하고 한국에서도 고생하다가 치아가 몇 개 빠진 거예요. 어금니가 빠져서 알고 있는 선배님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몇 개 하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죠.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오랫동안 출입을 하니까 간호사분들하고 친해져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니까 제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아이스크림을 좀 사와라.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아주 좀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더니 빈과류를 이만큼 사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나눠드렸겠죠. 그랬더니 저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제일 고참 간호사였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상무 때인데 상무님, 왜 이렇게 짝퉁을 섞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메론 맛 나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빈과류. 그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메론 바가 있고 메론, 메로나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게 짝퉁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이 기대했던 건 메로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섞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맛이 달라요? 어차피 메론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맛은 똑같은데요. 첫 입을 딱 물어서 딱 떨어질 때의 그 식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메로나는 떡 소리가 나고 메론바는 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고 차 안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나? 그러고 나서 그 메로나의 매출액을 제가 점검해 본 거죠. 인터넷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고 해외에서도 매출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여자가 두 분 계시거든요. 딸과 와이프가 계신데 지금은 한 분은 미국 가셨는데 집 앞 슈퍼에서 그대로 섞어봤어요.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고르라고 했더니 우리 집에 여성분 두 분은 정확하게 메로나를 선택하고 제가 나머지 브랜드를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날? 우연의 일치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재미교포인 동료와 제가 등산을 가게 됐는데 그분 여동생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그분도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여러분, 바나나 맛 향 나는 우유 있죠? 그거를 자기 오빠한테 사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30몇 년 동안 먹어본 우유 중에 이 우유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고 바나나 안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이돈케어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나나 맛 우유가 자기가 먹어본 우유 중에 최고 맛있고 앞으로 지구상에 이런 우유는 안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막 너스레를 떨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바나나 부유의 매출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두 제품의 회사가 동일하죠. 빙그래라는 회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재무제필을 보세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드시잖아요. 사세요. 그런 경우에 드십니다. 경험적이지만. 그리고 확신이 드시면 제법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지금 그거 사실한 말씀 아니에요. 그건 벌써 십몇 년 전에 다 팔아먹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런 투자의 인사이트가 간혹 여러분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누구는 그냥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주가를 봐요. 엄청 올랐네. 그리고 억울해하면서 소주를 드시는 분이 있고 즉각적으로 공부해서 정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확인하시면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몇 번 반복되면 굉장한 부의 차이를 낳기도 합니다. 짧지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주식시세표에서 발표하는 뉴스가 정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많은 분들 뉴스를 거의 습관적으로 보시니까 이걸 열심히 종부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저한테 만약 이런 질문을 했다면 만약 제 조카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야, 뉴스 보지 마 라고 답을 드렸을 거예요. 뉴스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닌데 저의 조카니까 혹은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가능하면 뉴스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부작용이 크니까 다만 뉴스를, 뉴스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요. 뉴스는 항상 단편적인 거지만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라도 어떤 사람은 그 뉴스에서 이걸 발견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이 뉴스에서 다른 걸 발견하고 다른 걸 행동하기 때문에 참 그건 다른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뉴스를 보냐 안 보냐 주가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능력인데 다만 매일 발표하는 뉴스가 매일 그 주가에 영향을 줍니까 하면 매일매일은 영향을 주기가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일주일만 놓고 봐도 그 뉴스로 인한 영향은 그냥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시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이라는 자산과 부동산이라는 자산과 금이라는 자산과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자산은 참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코스피라고 하는 지표, 특정 종목도 아니에요. 코스피라고 하는 지표 또는 S&P500이라고 하는 지표, 지수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 4, 5년 정도를 보면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그 반토막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단기 투자를 계속하면서 피해 다니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에 오르는 걸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항상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구간을 그리고 견디고 버텨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그걸 못 버티면 주식은 할 때마다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티려면 근거가 있어야 버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그리 문제가 있지는 않아라는 뭔가 반토막이 났을 때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체로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른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참 좋은데요.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잘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재무제표로 설명할 수 없는 주식은 그냥 올라도 내복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조금 길게 자산을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게임하는 거 아니니까 손실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결국은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는 그렇게.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데 정말 못 파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손실이 많아서도 못 팔고 이익이 많아서도 절대 못 판. 한 두 달 됐나요? 제가 강남 어디선가 어떤 여성분인데 식사를 하다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대요.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그게 너무 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못 팔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확신이 있어서 이걸 팔 수는 없어. 그런데 팔아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제가 노아우를 하나. 이건 마지막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만 원짜리 종목을 만 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1억이잖아요. 1억 원은 제가 갖고 계신 분도 꽤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그게 인더머니든 아우러머니든 그러니까 손실이 났든 이익이 났든 절대 못 팔겠다. 그런데 팔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손이 정말 안 나갈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권하는 방법은 100주만 팔라고 해요. 딱 100주, 만주 갖고 있는데 100주만 팔아보세요. 그 마음이 싹 변합니다. 100주니까 얼마죠? 100만 원어치, 1억 중에 100만 원어치, 1%만 팔았는데도요. 마음이 정말 간사하게 그 전에 그 확신에서 조금 틈이 생기죠. 그러면 나머지 천주도, 구천주도 팔게 돼요. 팔 때는 팔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아까 우리 프로가 얘기했듯이 큰 손실을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손실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와냐면 확증 편향에서 나와요. 손실에서도 계속 안 파는 건 그게 물론 좋은 주식일 수도 있어요.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극도로 손실이 났을 때 체념하고 파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렇게 기억을 회상해 보면 그때 팔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행동을 잘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팔려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실행에 못 올리는 그 주식에 1% 내에 2%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만 원 판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에. 그렇게라도 한 번 시도하시면 마음이 달라지시고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객관적인 평정심을 조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103만 원 Period 10. 10. 10. 11. 14.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